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트나미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비트나미는 일종의 인스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설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트나미인데요. 비트나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나미의 여러 가지 설치 솔루션 중에 WAMP 스택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서 WAMP라고 하는 것은 W는 윈도우의 약자고요. A는 아파치, M은 MySQL, P는 PHP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치가 MySQL이나 PHP와 같이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윈도우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놓은 것이 비트나미의 WAMP 스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물어보는 부분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싶다면 노 땡스로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용량이 130Mbps 정도 되네요. 여기 다운로드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이 비트나미 WAMP.exe라고 하는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톨러가 나타나면 여기서 Next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설치하고 싶은 솔루션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고 phpMyAdmin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Next 버튼을 누르고 비트나미를 설치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저는 그냥 C드라이브에 비트나임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WAMP 스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설치하겠습니다. Next 버튼을 누르면 MySQL에 대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요. 루트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Next를 누르시고 Next를 누르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죠. 인스톨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셔야 됩니다. 인스톨이 끝나면 아파치가 실행이 되면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보안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파치가 외부와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액세스 허용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런치 비트나미 WAMP 스택이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니쉬 버튼을 누르시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열리면서 127.0.0.1 즉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한 IP입니다. 자신의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보신 것과 같은 화면이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아파치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설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출력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뒤에 생략된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index.html이라는 것이 생략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없다면 그럼 이 index.html이라는 내용이 파일 안에 여기에 있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건데요.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파일을 요청했을 때 그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큐멘트 루트라는 것이고 웹서버는 그 다큐멘트 루트에서 파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켰고요. 그 중에 로컬 디스크에서 비트남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wamp-stack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치2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는 htdo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 경로가 다큐멘트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ndex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지금 아까 보셨던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바로 그 index.html이라는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 파일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에디터가 떴죠. 그리고 제가 바디 바로 밑에다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가 여기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다큐멘트 루트고 여러분들은 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큐멘트 루트에다가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파치의 설정 파일은 여기는 아파치라고 하는 디렉토리 아파치2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conf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Configuration의 약자겠죠. 저기서 http.conf에 아파치의 기본적인 설정이 들어가 있고 그 외 부가적인 설정들은 여기 있는 다른 파일들을 통해서 이 설정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치를 제어하고 싶을 때는 여기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밑에 wamp-stack-5.4.12-0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는 디렉토리의 패스는 여러분이 설치한 비트나미의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매니저-window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생긴 GUI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치를 끄고 싶다 그러면 아파치를 선택하고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탑빙이 트고 스탑드가 되면 아파치가 꺼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127.0.0.1로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서비스가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웹페이지가 열려서 제가 브라우저로 껐다 켜니까 더 이상 페이지가 표시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다시 웹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서비스를 선택하고 스타트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 올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시작 상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런닝이 떴죠.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서버에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의 윈도우에 비트나미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